505 를 4배하면 2020 이죠. 2022 의 10승 을 얘를 4 곱하기 505 의 플러스 2 의 10승 이라고 생각을 해서 505 로 나누게 되면 몫이 있을 테고 나머지가 있을 거야 지금 이거 한번 구해 봅시다 라는 이야기인거고 이 형태로 맞춰 가기 위해서 연습삼아 4 의 x 의 플러스 2 의 10승 을 x 로 묶어 내면 나누면 qx 가 되고 r 인데 0 집어넣으면 나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0 집어넣으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r 은 2 의 10승 입니다. 1024 죠. 얘가 가가 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1024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 x 에다가 505 를 대입해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2022 의 10승 을 여기다가 505 를 넣을 거니까 505 의 q 의 505 1024 을 알고 있습니다. 근데 505 로 나누는데 얘도 나누어 지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얘도 좀 나누어 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. 이거 나누면 얼마지? 1024 는 1010 빼기 되면 14 남겠네. 2 곱하기 505 의 더하기 14 그래서 505 로 다시 한번 묶어 보면 q 의 505 더하기 2 로 묶이고 뒤에 14 가 남아요. 그래서 나 자리에는 2 가 들어가고 여기는 14 가 됩니다. 그래서 나머지는 14 가 되고 가는 아까 1024 였고 abc 라고 합시다. 더 하세요. 눈에 보이는 거 더하면 되죠.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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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74 를 넣어 볼게요. 177 를 넣은 8 previously